아픔을 참아요. 입술을 깨물어 간 모양 간 모양은 내 치우, 치우, 치우 등을 해서 미넨 그래서 소하이가 되죠. 소하이는 노인은 뭐이자 사진들을 봐 잊었던 그 일 가이 까꿍병맘 민다 껏못 베민 너사소이 이거는 문의합이 아니라요. 그냥 뜨붕이에요. 소하이거든요. 아오 내다. 내다가 이제 느아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라이이라는 뜻이에요. 기억해 내다는 느아키읏과 밍촘나오 네장화이 존어상화이, 느아상화이 그래서 이건 문법이 아니라 좀 단어였습니다. 단어였어요. 하이못을 보겠습니다. 하이못. 하이하이 자 이거는요. 선생님이 동무탱우죠. 근데 선생님이 뭘 볼라고 하냐면 무조건 선생님 매오를 기억해보자. 선생님은 그 다음에 하이못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이못을 찾아야 돼요. 하이못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이못을 찾아야 돼요.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하이못을 찾아야 돼요. 하이못을 찾아야 돼요. 하이못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거 한번 볼게요.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이 아니라면 내가 너희 노이소의 마음 그는 술 설명한다고 하고 그는 그는 그의 그것은 우리가 그대balanced 하는olog자들 할 정도 신는 ное 또 your man 하잖아요 그는 제공이 겨iencia 뒤 transactions 그는 이 질문은 그엔 친구가 어떻게 해요 두개igraph 나바는 소못이였어요. 소못은 눈을 감아주다 는 탈로이 헬라 께 냄맛이잖아 그래서 눈을 감아주다 는 탈로이 께 이런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이 아니라면 하지만 눈을 감아주다 는 탈로이 께 2. 무릎을 감아주다 는 탈로이 그래서 이것은 그냥 외우자 무릎을 감아주다 는 탈로이 그 다음에 눈이 뒤집히다 는 과묵링 아주 환하다 그 다음에 어깨가 무겁다 는 이 동문은 선생님이 가르쳐 줄 테니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뭐야 지금 우리가 거우도 땡고 이 꿈을 읽었지 그럼 노이 조이 는 탓가되고 콤토트 콤 아니야 태오바이나는 네마 콤 권낭키 그냥 아이쿤 그냥 첨년더 그래서 하이하이 답안은 도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알아야 돼 용인된다는 첨년이에요 첨년 그니까 그냥 거짓말은 어느정도 못쓰음 묵독티 이런거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그니까 여러분도 하면서 알겠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메오를 알겠는데 단어를 몰라 단어를 몰라서 틀려 자 그 다음에 이 하이바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여기가 가입천이 됐으면 이따 바이딱 아 바이딱 묻고 당첨녀더 뭐 한번 볼게요 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뭐 인거의 마당어들 낭쪽이야 모두 할말을 잃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상담실에는 처음 봄 두 번 울음소리 띄운 컵과 상의 너희 두 손 그니까 뭐 인거의 잎락 상의문민 컵토이 그 다음에 뭐 인거의 거짓말은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진수는 얼굴을 불키다 여러분 이 불키다라는 단어는 맞더에요 맞더더더 맞더 그러면 그래서 맞더냐 리전을 넘너던데 묵믹 드할라 샐라 소호 라는 뜻입니다 얼굴을 불키다라는 단어는 첫 번째로는 묵믹 거치우는 맞더랜소 드할라 소호 그 다음에 이걸 알아야죠 고개를 푹 숙였어 고개를 숙이다 고이도우 그럼 고이도우를 알지 링 람로이 소이 람로이 탓바이 고이도우도 뭐 그 다음에 하이남 이거 여러분이 많이 틀렸지 이렇게 여기서 보면 뚝 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뚝이 뭐냐면 위슈 선생님이 여기다가 체온 람로이 선생님이 전화를 깍했어 깍 그러면 얘가 너 절수엉 너 뭐 기 절수엉 너 절이 너 엉탱라 뚝 뚝은 절수엉 이라는 뜻입니다 뚝은 절수엉 그럼 여기서 보면 기온이 뚝이야 니엇도 꼼키 뚝 이러면 절수엉라잉 그러면 기온이 떨어질다 아닙니다 비가 그친 후에 싸우기 땡무았 수건이죠 자 그 다음에 단풍놀이 이건 니 절이 남라펌이고 차량 깍을라이 세우도 증가 땅렌 했네요 니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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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딱って 영 그러면 여기 3번이 정답이네요 락은 수옹이란 뜻이예요 그럼 급락하도 안 쓰여 수옹마잉이란 뜻이예요 그러니까 딜레산소가 어떻게 가오년 이만 자가 어떻게 크게 떨어졌다 급락 수옹마잉 여러분 이런 급이나 아니면 푹 읽기 시간에 가르쳐줬어요 이런거는 다 마잉마잉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네들이 이제 선생님도 하는데 아마도 너네들이 틀린 이유는 단어를 많이 몰라서 할거에요 31번 볼게요 31번 선생님이 이걸 이제 거우드어디엔 고이꿈을 하라고 했잖아요 거우드어디엔 고이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네가 단어를 몰라 자 지방 지방이 뭐야 뭐야 지방라진 아니아니야 이거는 징승 지방이야 이거는 매우피에요 매우피 점껏에 꽈밍이 그래 이거 다 너를 모르다 거 하일로아이더 내장지방과 피아지방 그러면 사실 쉽게 말할게 내장지방은 다이 머어마 맨 척깍 노이당 노이당 이게 내장지방이고 피아지방은 이제 머어음이야 머어음 머어음이야 머어음 머어음 우리가 막 매워지 않고 매워하면 이제 묵떠듬엄 이거를 너일라 피아지방이라고 해 일단 우리가 단어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못해 자 봐봐 꼬꼬이꿈 볼게요 같은 양의 지방을 섭취해도 마주 헙투 꿈꿈솔루엉 머어 머어 능마 동양인이 너의 조아 서버의 너희떼 대낭 아직 몰라 저희랑은 콤베드 노이 좀 낫지 그러면 선생님 뭐라고 했어 니어띵팔딱 꼬당 치정드 하드머 그치 그럼 여기 볼게요 동양인은 너의 조아티 피아지방으로 많이 저장되지 않는다 콤베드 류 류 류 류 머어음 아까 피아지방이 머어음 많이 저장되지 않아 콤베드 류 류 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떼이랑 너의 조아랑 안섭냐 소울릉 노한텍 안섭냐 근데 너 봐라 너의 조아는요 콤베드 류 머어음 류 머어음 그러니까 동양인은 내가 단 말한 것이네 콤베드 류 머어음 류 머어음 류 머어음 류 머어음 류 그러니까 동양인은 이제 매헌 류 머어음 류 머어음 류 머어음 류 머어음 류 머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며 능의 떠이랑 능의 좋아랑 안섭냐 소울형 노안특한섭냐 근데 너 봐알라 능의 조아는요 콤덕리우마어봄니요 그러니까 동양인은 매헌의 떠이네 매헌 그래서 나반수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단어를 모르는 거야 너네들이 그래서 여러분 잘 봐봐 이걸 끝나잖아 그러면 너네들이 이런 친구들이 많아 니오바니 그 호효 때는 막 주손깡탕 테넨 으 더 젊은데니 네디 네디 근데 이게 필요가 없어 콩깐도우 왜냐면 주사지까빵한 콩깃듬우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들은 대전이 많아 그래서 너는 배에서부터 여러분 꼭 필요한 문제를 찾고 문제를 찾고 문제를 찾고 문제를 찾고 문제를 찾고 문제를 찾고 그래서 여러분이 파이팅 나이 헤드도 된 구호의 질문이라지 태아이라지 화학반응이라지 단어만 다시 찾아 단어만 꼭꼭 다시 찾아야 돼